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반면 물가 잡기는 노란불이 켜져 금리 인상 확대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액 빚이 9,306억 달러까지 치솟아 1년 만에 18.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비상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이용자들은 4월부터 혜택을 상실하게 됩니다. 중국의 스파이 풍선으로 보이는 비행물체가 미국 상공에서 포착돼 미중 간 정찰전, 외교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2023년을 시작하며 1월 실업률이 54년 만에 최저치인 3.4%로 하락하고 일자리는 전달보다 2배인 51만 7천 개나 증가해 모두의 예상을 깨고 고용폭발을 기록했습니다. 대량 감원이 발표되고 고용냉각이 예상되었으나 뜨거운 고용시장으로 180도 반등해 불경기 공포를 불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안혜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미스터리의 끝판왕을 보여주며 기록적인 급반 등 고용폭발의 성적을 냈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며 미국의 1월 실업률은 3.4%로 더 내려가 1969년 5월 이래 근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월 한 달간 일자리를 무려 51만 7천 개나 급증시킨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3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12월에 일자리 증가 26만 개보다 2배나 급증한 것이며 경제분석가들의 예상치 18만 7천 개 증가보다 근 3배나 많은 것이어서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일자리 증가는 지난해 7월 53만 7천 개를 기록한 이래 6개월 연속 냉각돼 12월에는 26만 개로 낮아졌고 올 1월부터는 10만 개 대로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왔는데 급반 등으로 180도 반전된 겁니다. 새해 1월에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일자리를 대거 늘렸습니다. 생산 분야에서 건축업은 2만 5천 명, 제조업은 1만 9천 명을 증원해 호조를 보였고 광업도 3천 명 증가시켰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레저호텔 식당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은 12만 8천 명이나 대폭 증원했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선 8만 2천 명, 헬스케어에선 5만 8천 명을 늘려 강세를 되찾았습니다. 소매업에서 3만 명, 수송 저장에서 2만 3천 명, 도매업에서도 1만 1천 명을 늘려 활기를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 재정활동에선 6천 명을 늘리는 데 그쳤고 정부업에선 거의 유일하게 5천 명을 줄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이 5천 명, 주정부에서 3만 9천 명, 로컬정부에서 3만 명을 늘려 이를 합하면 7만 4천 명이나 증원했습니다. 새해 1월의 뜨거운 고용시장은 이에 앞서 발표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 열린 일자리가 1,100만 개로 다시 늘어나며 실직 또는 구직자 570만 명보다 2배나 더 많다는 통계가 나온 데 이어 현실화된 겁니다. 이러한 미국의 고용 열기, 고용 폭발이 앞으로도 지속되고 적어도 한 달 20만 개 이상 증가를 이어갈 경우 미국 경제는 올해 불경기를 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의 물가 잡기는 더욱 힘겨워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새해 첫 1월 고용이 예상을 뛰어넘는 열풍을 몰아쳐 불경기를 모면하는 데에는 파란불이 켜진 반면 연준의 물가 잡기에는 노란불이 켜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속 금리 이상으로 고용과 소비를 냉각시켜 물가를 잡으려던 연준의 시도와는 상반된 고용 성적이 나와 기준금리를 3월과 5월 두 번 0.25%포인트씩 올린 다음 일시 중지하려던 정책이 금리 이상 확대로 바꿔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의 첫 달인 1월에 미국 경제에서 실업률이 3.4%로 떨어지고 무려 51만 7천 개 일제를 증가시켰다는 고용 성적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든 고용 열풍, 고용 폭발로 불리고 있습니다. 1월의 실업률 3.4%는 54년 만에 최저치인데다가 51만 7천 개 증가는 전달보다 2배, 경제 분석가들이 이상치보다는 3배나 많은 규모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미국의 일자리 증가는 연준의 연속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7월 1일에 매달 냉각대와 20만 개 증가에 턱걸이하고 있었으며 올해에는 10만 개 아래로 떨어졌다가 2분기에는 마이너스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어 왔습니다. 연준의 냉각 시도와 그에 따른 경제 분석가들의 급속냉각 예상과는 180도 다른 반등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미국 경제 전반에는 파란불과 노란불을 동시에 켜지게 만들어 다소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열풍이 계속 불거나 적어도 한 달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증가를 유지한다면 미국 경제가 올 상반기에 불경기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를 알려버리고 소프트랜딩 할 수도 있다는데 파란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일자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지갑을 열게 되고 소비지출을 늘려 내수경제가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서 불경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반면 연준의 물가잡기에 차질이 빚어지고 기준금리 인상 코스를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잡기를 위한 연속금리 인상에서 새해 첫 회의인 2월 1일 0.2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를 또 조절했고 3월과 5월에도 0.25포인트씩 2벌 올린 다음 인상을 일시 충지시키려는 것으로 관측돼 왔습니다. 그러나 고용시장이 강력함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열풍마저 불게 되면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계의 임금상승과 가격인상을 불러와 물가잡기를 더 어렵게 할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례적인 고용열풍이 지속될 경우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면 2번이 아니라 6월까지 3번 연속 인상하고 일시 충지를 타소 미루거나 0.25 대신 0.5포인트 인상으로 다시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런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일 금리 인상 후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매우 타이트해 균형을 벗어나 있다면서 고용열기와 임금상승에 따른 서비스 가격의 인상으로 물가잡기에 차질을 빚고 금리 인상 코스를 다시 순봐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미국이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며 신용카드 사용액 빚이 기록적인 9,306억 달러까지 치솟아 1년 만에 18.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신용카드가 2억 2백만 개나 새로 개설되며 카드 사용액도 급증했고 가구당 신용카드 빚은 5,805달러로 1년 전보다 700달러 늘어났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겹치자 미국민들이 결국 생활비 지출해서 신용카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어 카드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액 빚은 2022년 말 4분기 현재 9,306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1년 전 7,850억 달러에 비해 18.5%나 급증한 것이고 단숨에 9,000억 달러대를 넘어선 것입니다. 미국에서 개인 부채는 주택 모기지가 11조 달러를 넘어 단연 1위이고 2위는 학자 융자금으로 1조 6,000억 달러 3위는 자동차 융자로 1조 5,000억 달러에 이어 4위가 신용카드 사용인데 9,000억 달러를 넘겨 3위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개수는 2022년 말 현재 5억 1,840만 개로 1년 전 4억 8,590만 개에서 3,250만 개나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도 18세에서 25세 사이의 Z세대가 신용카드 개설에 가세하면서 1분기에 2억 2백만 개나 새로 개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분기에만 한꺼번에 신용카드 개설이 전분기에 비해 2,160만 개나 급증했습니다. 새로 신용카드를 개설할 때 제시받는 크레딧 한도는 지난 연말 현재 5,226달러로 1년 전에 4,468달러에서 올라가 고객들이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 밸런스는 지난 연말 현재 5,805달러로 1년 전 5,127달러에 비해 약 700달러 증가했습니다. 미국 내 신용카드의 평균 연이자율 APR은 20%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신용카드 이자율도 뛰고 있음에도 고물가, 고금리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미국민들이 결국 신용카드로 식품이나 렌트비 등 생활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팬데믹 기간 중에는 정부지원금과 개인저축분에서 생활비를 많이 지출했으나 정부지원이 끊기고 저축률이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신용카드 사용을 급증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비상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이용해온 1,500만 명이나 4월부터 혜택을 상실하게 돼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연방차원의 오바마케어를 운영하고 있는 버지니아 등 33개 주들은 내년 7월 말까지 메디케이드에서 오바마케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기로 했으며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 등 독자 운영주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장서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 국가 비상사태가 5월 11일 종료되면서 연방차원의 긴급지원이 모두 끊기고 그에 앞서 확대됐던 메디케이드 예산은 추가 배정되지 않아 4월부터 1,500만 명이나 이용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팬데믹 기간 중 확대돼 메디케이드를 이용해 온 1,500만 명은 4월부터 주별로 1년에 걸쳐 자격을 상실해 더 이상 사실상의 무료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전체 메디케이드 이용자의 17%나 해당되는 대규모여서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들이 대책 마련에 초비상을 걸고 있습니다. 더욱이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 CHIP를 상실하는 1,500만 명 가운데 거의 절반은 어린이들로 나타나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확대 조치로 메디케이드를 이용해 오다가 이번에 상실한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에만 20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는 우선 메디케이드를 상실하는 사람들이 ACA 오바마케어로 전환해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연방차원의 오바마케어 웹사이트인 헬스케어.gov를 이용하고 있는 버지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등 33개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메디케이드를 상실할 경우 ACA로 전환해 특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CMS는 이들에게는 2024년 7월 31일까지 ACA에 특별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를 받아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주별로 오바마케어 사이트를 별도 운영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뉴욕, 뉴저지 등 17개 주와 워싱턴 지시는 각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민주당 우세 지역들이어서 연방정부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방 빈곤선의 대략 130%에서 최대 200%까지 사실상 무료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메디케이드는 연방과 주정부에서 재정을 분담하고 있는데 팬더믹 기간 중 급등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메디케이드 이용자들은 무려 9,134만 명으로 급격히 불어났으며 그 중 46.5%는 어린이들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들은 각 주별로 메디케이드에 포함된 곳도 있고 CHIP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방과 주정부의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1,500만 명 가운데 최소 500만 명은 건강보험 가입을 포기하고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장서윤입니다. 중국의 스파이 풍선으로 보이는 비행물체가 미국 상공에서 포착돼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연기되는 등 미중 간 첩보 정찰전, 외교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날씨를 파악하기 위한 비행물체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미국은 몬테나에 있는 핵미사일 경납고 상공에서 머물러 있었다며 미국의 주요 시설을 정찰하려는 스파이 풍선 기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명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촌 슈퍼파워짜리를 놓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첩보 정찰전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연기하는 등 외교전으로 비화시키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중국의 수상한 풍선기구 비행물체가 미국 대륙의 한복판 상공에서 떠다니는 것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스파이 풍선기구 비행물체를 미국 연구에 보내 핵미사일 경납고 등 핵심 시설을 파악하려한 첩보 정찰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펜타곤 대변인인 패트룡라이더 미 공군 준장은 중국의 수상한 비행물체는 미국 대륙의 한복판 상공에서 높은 고도를 유지하며 수일간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상의 미국민들에게는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 비행물체를 격초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 잔해로 지상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그냥 내버려 두고 모니터만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미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미 관리들에 따르면 중국의 스파이 풍선기구는 민간 항공기 항로보다 훨씬 위인 고도 6만 피터스 항공에서 떠다니고 있으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한때 몬테나에 핵미사일 격납고 상공에 있었던 것으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나에는 미국의 대륙간 탄두탄 핵미사일인 미니트맨 3를 150기나 저장하고 있는 격납고가 있으며 일부는 발사준비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몬테나 격납고와 같은 핵미사일 격납고를 대평원 지역에만 40여 곳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의 교보는 성명에서 이 풍선이 중국산인 것은 맞다고 확인하고 그러나 정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날씨를 파악하는 비행무채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럴듯한 변명이라면서도 스파의 정찰활동으로 규정하고 외교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전격 연기하고 중국의 촛보 정찰전을 몰아세울 체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 관리들은 중국의 수상한 비행물체 스파이 풍선기구를 미국 대륙 한복판 상공에 떠다니게 한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해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비행물체나 드론, 첩보 정찰기, 인공위성 등을 총동원한 첩보 정찰전과 사이버전쟁 등 비군사적 전방위 전쟁을 펴고 있으며 상대방의 행위를 포착하면 외교전으로 비화시켜 주도권 잡기를 위한 공사를 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